시력이 나쁜 사람은 자기가 시력이 나쁜 줄 모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저렇게밖에 안 보이는구나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시력검사를 한 다음에 그 시력에 맞는 안경을 하나 맞춰서 씌워주면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선이 분명해지고 색깔이 분명해지고 원근이 분명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세상에 구별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가 무엇이고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악한 사탕과 싸워야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며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유혹하려는 주변의 환경과 싸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특별한 싸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세 가지 이유 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지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두고 신의 산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대화 중에 모세가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걸 포기하신다 더 함께 가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강렬한 느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요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이 광량에서 우리 그냥 살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때 요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같이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마음 편하게 해주리라 그래도 모세가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더 체근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함께 가시겠다는 증거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요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풀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실 것이 그의 선하심 말고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바위 틈에 있는 모세에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던 그 창조의 시간들을 보여주셨을지 모릅니다 다 보여주신 후에 망군의 요호와가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곰을 택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던 장면들을 마치 영사기가 상영되는 것처럼 영화가 상영되는 것처럼 보여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 한 달락이 끝난 다음에 망군의 요호와가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어린아이로 나일강을 떠내려가고 있을 때 건져내시는 그리고 애굽의 궁궐에서 기르시다가 광량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장면을 다시 보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요호와가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치시면서 이스라엘 인도에 내시던 그 6월절 저녁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 매출하기가 동풍에 밀려 때가 몰려오고 땅 위에 만나가 있을처럼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야 보아라 요호와가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들은 한결같이 선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악한 일이 없었습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하심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4편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오니 하나님 외의 인생에게 선을 보여주실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의로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루나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드리기 위해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면 구부러지지 않아요 펼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오른손 사람들이 얼마나 오른손을 많이 사용합니까 바르세인들이 그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모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문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말씀으로 손이 펴지고 근육이 생겨나고 두 손이 다 똑같이 물건을 들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선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지구상에 인류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 악을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악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생각과 마음 악한 말과 행동으로 반역을 일삼던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던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니 우리도 선하자 하는 말씀을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내면의 악한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 믿었지만 온전히 우리가 선하게 되어서 남은 인생 삶에서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냐고 사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사는 동안에 아직도 우리 속에 옛사람의 뿌리가 남아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참는 데까지 참지만 견디는 데까지 견디지만 안되면은 하고 악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면 악에게 정복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똑같이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자기처럼 만드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이기려고 합니다 와서 자꾸 시비를 겁니다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 대문의 앞에 와서 소리 지릅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비난을 합니다 못 들은 척하고 가족들에게 야 못 들은 걸로 해라 여보 귀 막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못 들은 척해 그런데 계속해서 악한 말을 지어 만들고 감정을 건드리고 계속 악한 일을 합니다 그 악을 계속 행하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 열고 나와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한번 엉클어져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가 다가옵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똑같아 둘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악한 자가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악에게 지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악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게 함으로써 우리를 악한 자들의 무리 속으로 다시 잡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전략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상의 세계에서 살지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악을 가장 민감하게 피부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치려고 으렁거리는 사탄의 포효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며 살아갑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느낍니다 아프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이 사실이니까요 속상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분노를 품거나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선한 마음과 인자한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계속하여 우리의 원수가 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는 원천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악에게 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승부는 최선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선한 생각과 선한 말 그리고 선한 행동이 우리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가 더 이상 원수 노릇 못하게 될 때 사랑으로 화목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를 이루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길 만한 선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합니다 장세기 6장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모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의가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이 자기는 제외하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무의가 한 사람이여 악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성향을 실토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행하면서 여러 군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도 바울의 속에 있는 악의 뿌리 그것 때문에 고통을 그가 당하는 고통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그늘도 없습니다 그림자도 없습니다 구름이 잔뜩 띄어있는 날 아무리 둘러보십시오 어디 그림자가 보이나 그러나 구름이 지나가고 햇볕이 나오면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는 악의 속성은 보통 때는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려고 하면 알수록 우리 속에는 악의 그림자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알수록 더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악의 모습을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성과 악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국경이 선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내 좋은 대로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생각을 해도 누가 책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는 악한 생각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괴롭히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악에서 벗어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에 보면 저 위대한 바울사도가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뗄 수 없는 그림자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통스럽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이 탄식했던 탄식했던 까닭은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끔찍한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갈라디아스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스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오다가 나를 다시 종살이 삼으려고 오다가 십자가를 만나서 그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혀 죽고 내가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향해 가다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서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나도 바울은 그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보배로운 진리였습니다 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영적으로 국적의 변경이 일어납니다 로마스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좋은 나라는 좋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나라는 나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를 가두어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나쁜 법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로 인도하시고 누구든지 십자가 아래 나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나라로 우리의 국적이 변경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 1절입니다 만앙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선하게 살기 원하지만 살 수 없는 내 연약함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던 그 고통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고서 오늘 그 진리를 내가 믿고서 내 눈이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악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악의 진흙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연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이유는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 뭐하다 죽었어요? 그 사람 살아생전에 한 일이 무엇이지요? 아이고 없어 밤낮 집안 살림 가져다가 팔아서 술 마시고 자기 인생 망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자식들까지 고생시키고 그렇게 산 사람도 있고 밤낮 집안 재산 가져다가 도박하느라고 그 집 아마 몇 대에 가도록 일어나지 못할 거야 빚더미에 앉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넉넉하지 못하고 배운 거 별로 없지만은 정말 사람이 바르고 고다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젊은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은 자기 가진 콩 두 쪽 내서 나누고 슬픔 당한 사람 있으면 같이 가서 울어주고 우리 동네 그 사람 없었으면은 우리 동네에 희망이 없었을 거야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았어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열매를 맺고 선한 자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 보금 6장 43절부터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무를 심었습니다 두 그루를 땅에 심었습니다 똑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갑니다 엄동설이니 소란이 지나면서 새싹이 납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과 혹독한 가뭄 그리고 허리를 분질러 놓을 것 같은 강풍에 견디면서 나무가 자라갑니다 몇 해가 지나간 후에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 아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열매를 즐겼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은 나무 아래는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증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게 주신 새로운 신분을 따라 내게 주신 능력을 쫓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따르라 페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테살로니카의 성도들에게 하루에도 예수 믿는 거 그만둬버리고 열두 번씩 악을 악으로 갚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 극한적인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테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개인적으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집단적으로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뿐만 아니라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배고프다고 그러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마실 것 주어라 그렇게 하므로 내가 그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벌겋게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쌓아놓는 격이 되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 5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숯불을 수치와 회오로부터 오는 불타는 듯한 고통 우리의 원수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의 마음에 수치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수치감은 그들로 하여금 양자태기를 강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수에게 베푸는 선행은 마치 그의 이마 위에 쌓아놓은 숯불과 같아서 그가 그 숯불의 뜨거운 고통에서 벗어나 에이 화목하고 말아야겠다 해서 우리와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숯불이 주는 양심상의 뜨거운 고통을 계속 느끼며 그대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자문 25장 21절부터 22절에서 인용해 왔는데 그 자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일 때 배고파할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자문의 말씀을 아람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을 탈굼이라고 하는데 그 탈굼이라는 번역본에 보면 탈굼은 레바이들이 선생님들이 해석을 겸하여서 번역해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 주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를 너에게로 인도하여 오시리라 혹은 주께서 그를 너의 벗이 되게 하시리라 원수가 너의 벗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이 다윗이 10편, 23편에서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음식상을, 큰 음식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원수에게 용용 죽겠지 나만 먹는다 그러라고 베풀어 주셨겠어요? 그 원수 초청해서 우리 같이 먹게나 어서 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네 우리 같이 같이 즐기세 원수를 초청할 수 있는 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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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